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힘이 어려울 겁니다. 2월달에 지지율이 좀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번에는 뭐 좀 선거에 손을 안 대는 모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속으로 참 사람들이 순진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2012년도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도 총선부터 전국 자원의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것이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2년 대통령선거에 전국 전수조사가 다 마친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번의 공직선거에 거의 모두 다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의 실제 수를 모르게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 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밀어주고 필요한 만큼 사전투표가 끝나고 4박 5일 사이에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집어넣는 과정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확정적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보가 받은 득표수 관련된 선거 데이터를 모두 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기 때문에 전산조작을 확실히 했다는 것은 100%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어제 김용빈 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시범적으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부총장 보궐선거에 24시간 cctv를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cctv를 24시간 촬영했건 안 할건 관계없이 너희들이 다 숫자를 만든 자료를 순간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다 분석해가 너희들이 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 다 찾아 냈으니까 내가 유일하게 지금 찾아내지 못한 것은 어느 놈이 도독질을 했는지만 못 찾아냈다. 어느 자식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다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그것만 못 찾아냈고 그거는 수사관들이 할 짓이고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얼만큼 했는지 다 찾아낸 겁니다. 이번에 하겠죠. 11번 했는데 그리고 이 부정선거가 돈이 안 듭니다. 선거 프로그램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감만 염호되는 겁니다. 더블당이 151석을 여러분들 얻도록 조작값을 넣거나 200석을 넘도록 넣거나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벌써 여론이 막상막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역전될 겁니다.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벤트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 의사정원학대 문제의 강경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윤정부와 수렁에 빠지면서 여러분들 그걸 학대를 하겠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또 딴 걸 만들겠죠. 오늘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은 제가 여타신문보다도 문화일보 사슬에 난 겁니다. 문화일보는 책재상 대단히 대통령실하고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능하면 대통령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매체가 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문화일보의 3월 12일자 기사는 제가 여러분들 언론에서 본 최초의 본격적으로 진짜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대안은 여러분들 다 엉터리입니다. 왜 선거 문제를 직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4일 10일 총선을 4주 앞두고 여론지행에 크게 출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겨레의 여름 기사가 아니고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더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경고인 겁니다. 한동훈 효과에 따른 국민의힘 상승세는 한계에 도달한 듯 주춤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에도 불구하고 범야권 세력을 제기할 집안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위성정당 이중대 조구혁신당의 상승세는 민주당 공전에 소외된 친문 86운동권 세력을 끌어모으는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히 보인다. 이번 총선은 기본적으로 여당이 언더독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 치르는 힘든 선거인데 더 많은 빨간불이 켜진 시험이다.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추세를 뒤엎을 획기적 전략이 없으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 지역구 163석 위성정당 17석 대 103석 84대 19 정도의 챔피언은 아니더라도 제1야당 탈환을 하기는 어렵다. 어마어마해 심각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사설을 쓴 사람들이 대한민국 선거가 사전특표 득표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저하고 생각이 전혀 잘한데 이런 결과는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오야 마음대로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전 박해를 무릅소 4년 동안 제가 해온 일에 대해서 회의론을 가지는 사람도 많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여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조작방법을 다 찾아낸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다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지는지를 완전히 여러분들 다 밝혀 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여러분들 예외 없이 그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칼럼을 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놔도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걸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지만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선거 만듭니다. 선거 만들고 아무리 심하게 이런 만들어도 2023년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윤 대통령 찍소리 못할 겁니다. 국힘당 찍소리 못할 겁니다. 왜 한팔거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약점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조작을 얼마든지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이야기 못 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원하는 대로 저는 뭡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조작할 걸로 봅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민주당의 분당사태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공천을 마무리하고 10일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공동선거 대책위원 제재가 출범하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당의 백의 종군함에 갈등이 수습되는 국면이다. 이런 건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란 것은 사전 투표를 조작합니다. 사전 투표는 어떻게 조작하냐 전산 조작을 먼저 하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합니다. 전산 조작은 어떻게 하냐 국민들이 아무도 사전 투표를 몇 명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전 투표를 부풀려가 유령 사전 투표소를 만든다면 그걸 전부 다 쑤셔 넣는 겁니다. 그 방법을 11번 이상을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을 왜 폐했냐. 경상북도 하고 대구 광역시에서 이러면 조작을 너무 적게 한 겁니다. 왜 조작을 했냐. 조작하는 놈이 이러면 졸았냐. 졸지 않은 것 같고 조작하는 놈이 봐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조작하는 놈이 이러면 15% 전국 평균이 15%인데 5%밖에 조작 안 한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를 거의 조작 안 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경상북도. 그 친구가 졸았냐 안 졸았다고 보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선거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윤 대통령께서 침묵하시려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호의 향방은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조작할 거냐 얼마나 조작할 거냐 얼마나 조작할 거냐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국민들이 순하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냥 이벤트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벤트는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생긴 겁니다. 윤 정부가 여러분들 뭐죠. 그냥 덧에 완전히 걸린 겁니다. 의사들하고 일정을 지금쯤 치료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화끈하게 조작할 겁니다.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윤 정부가 그냥 대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쉬운 선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끝까지 버티지 않았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절대 못 찍겠다. 얼마나 정부가 형평이 없었고 대통령이 얼마나 이런 보좌할 것 없었으면 도장 하나 찍는 거까지 관찰하지 못한지 그대로 선거를 맞이하는 겁니다. 볼 거가 없는 겁니다.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조작을 위한 모든 여러분들 다 주변 작업은 다 끝나는 겁니다. 뭐 한의 현장이 어떻고 이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국민 문화일보의 여러분들 사슬에서 선거는 이례적으로 문화일보가 지금 상황을 정직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뒤에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사슬을 쓴 사람들도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비극은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추세를 뒤엎을 획기적 전략이 없으면 지난 총선처럼 180 정도의 챔피언이 아니더라도 제1야당 탈환하기는 어렵다. 그 사람들을 화끈하게 조작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죠? 윤 정부를 그냥 무력화시키겠죠. 그걸로 대한민국이 여러분 민주주의는 끝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비급함과 무책임함이 결국 대한민국을 그냥 구렁텅이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면 나라가 진짜 골로 간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그 인간들 절대 안 듣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굴에 그냥 뭡니까? 전혀 그냥 그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선거판을 냉정하게 읽는 객관적인 여러분들 진단이라고 봅니다. 이게 한겨레신문에서 나왔으면 안 믿겠지만 문화일보에서 여러분들 비교적 윤 대통령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매체에서 이런 냉정한 여러분들 현실 진단이 온 겁니다. 어차피 이런 진단이 나오기 전에도 선거는 조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뭐 철없이 뭐죠 이번 선거는 조작 안 할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화끈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그걸로 민주주의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제 그제 이야기하셨지만 이 사람들 정거 조작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용인정 2020년 용인정 이번에 이현주 후보가 나오는데 6.58%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표를 몇 표 집어넣었습니까? 만 3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탄이 후보가 당선됐던 2020년 총선에서 만 3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승으로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만 표 집어넣는데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를 못합니다. 만 표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투표정에 3명이 들어올 때마다 이 탄이 후보가 찍힌 한 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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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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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거 아닙니까? 만 3천 표를. 만 3천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만 3천 표를 이렇게. 똑같은 일이 2023년 총선에서 일어날 겁니다. 사전투표에 얼마나 집어넣은 겁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9,902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3,09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는 25%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작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냥 조작값만 집어넣으면 그대로 그냥 쓴 거 데이터가 다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값을 이렇게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걸 때는 3을 집어넣은 겁니다. 3.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가짜는 항상 이러면 더블당표입니다. 그다음 4.15 총선 세 장당 한 장씩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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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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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사전투표를 그대로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는 19%인데 발표 사전투표를 26%로 발표해 가지고 6.58%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거기에 만든 표를 만들어 가지고 넣는 겁니다.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작품입니다. 여기 이름을 한 번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름 다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현주 후보가 출만한 용인정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위조투표율을 13610표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현주 후보가 이기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준도 조작하게 되면 위조투표율이 22201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승을 하는 거죠. 아예 화끈하게 뭡니까? 그냥 확실하게 그냥 조제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작값 50%. 그러면 47974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만표 4.15 총선 수준까지 조작한 만표지 13610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에 전부 다 섞은할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 수준 정도만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강남의 여러분들 몇 개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추준으로 2번 사전투표를 9.61% 정도 조작하게 되면 그럼 전부 다 뭡니까? 다 섞은 합니다. 강남 3구도 몇 군데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런 만표지 번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4.15 총선 때 권영세 용산구만 살아남은 겁니다. 이번에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할 겁니다. 왜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바보들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보려고 안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힘당이 대피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하나도 신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바보 천치들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를 하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반드시 개수해야 된다 이런 방구도 안 하는 겁니다. 위조투표제 만드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반드시 찍어야 된다 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용인정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에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을 한 다음에 그걸 기본값으로 해가 여러분들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 4월 10일 다가오는 총선의 예상치를 다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만 3,610표를 집어넣게 되면 A 후보가 몇 표 받고 B 후보가 몇 표 받는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만 3,610표를 집어넣는데 누가 이기겠냐 이야기죠. 1만 3,610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다 쑤셨는데 누가 이기겠냐 이야기죠. 김태우가 어떻게 이러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이기겠습니까? 3만 7,771표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득표율 객자가 17% 낮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당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겠지. 대통령이 책임지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다면 이쁜 마누라 있겠다면 뭐가 이러면서 책임질 일이 있겠습니까? 나가면 나가면 그만이죠. 이렇게 이러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나리오가 이러면 종로구, 중구, 성동 다 되는 겁니다. 선거결과는 뜻궁을 늘어봐야겠지만 거의 저가 볼 때는 뭐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절박한 겁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아무리 조작을 심하게 하도 윤 대통령이나 국힘이 아무 이야기 안 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저항 안 할 거고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시안님 말씀처럼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